한국 기자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지는 최근 황영웅 가수에 대한 지나친 비난과 마녀사냥식 몰아가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황영웅 가수는 2021년 울산 고복수 가요제와 울산 옹기축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후 불타는 트롯맨에 참가하여 미운 사랑을 부르며 가창력을 선보였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에서 눈에 띄는 우승후보로 떠올라 트롯 음악계의 새로운 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 관련 학교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황영웅 가수의 과거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둘러싼 폭로와 학교폭력 및 폭행상의 전과에 관한 루머가 이어졌고 이에 따른 사회적 분노가 높아지자 황영웅은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혜원 가수는 황영웅의 진실을 밝히고자 했으나 언론의 일방적인 몰아가기와 편견으로 인해 그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도 황영웅 가수의 진실을 듣고자 하는 곳이 없었던 것은 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황영웅 가수의 진정성과 진실된 모습을 알고 있는 팬들은 변함없이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는 그의 음악과 가창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그의 삶과 경험, 감정이 녹아있는 예술 작품이며 그를 둘러싼 루머와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정한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황영웅 가수는 앞으로도 그의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전달할 것이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진정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는 앞으로도 트롯 음악계의 밝은 별로 남을 것입니다. 어린학녀 사태에서 황영웅 가수는 어디에서도 그의 진실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강요된 선택이었죠. 다음 기사에 따르면 황영웅의 팬들은 mbn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그의 하차에 반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팬미팅을 계획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돌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 카페 회원은 지금 황영웅은 누구와도 연락이 안 되고 팬미팅은 그와 관계가 없는데 팬미팅 준비 중이라는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황영웅 가수의 억울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의 팬들 뿐입니다. 언론이 황영웅 가수의 진실을 전해주었다면 팬들이 항의했을까요? 황영웅은 힘없이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 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항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에 따르면 다른 팬카페 회원은 황영웅에 대한 사실 검증이 안 된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전해지고 있고 그의 활동을 반대하는 의견과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를 통한 황영웅 가수에 대한 일방적인 거짓 소문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가짜 뉴스에 의해 팬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황영웅 가수에 대한 팩트체크는 그의 공장 근무 이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그의 삶과 경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황영웅 가수가 여러 업체에서 수습 및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은 그의 월급 통장 거래 내역,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의 근무 기록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지며 그가 행사 근무, 군복무, 그리고 다양한 회사에서 근면하게 일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방송에서 제기된 오해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황영웅 가수의 성실함과 열정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불타는 트롯맨 당시 울산 vcr 촬영에 관한 의혹도 이번 기사를 통해 해명되었습니다. 황영웅 가수의 하차로 인해 방송되지 못했던 촬영군에서 그가 근무했던 D사의 동료들과 함께 진행된 촬영이 있었으며 황영웅 가수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근면하고 책임과 믿는 모습을 보여준 동료로서의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황영웅 가수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가 겪은 삶의 경험이 어떻게 그의 음악과 예술적 표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확인을 통해 황영웅 가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었으며 그의 진정한 가치와 재능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황영웅 가수는 단순히 트롯 가수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성실한 젊은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이러한 경험과 삶의 깊이가 녹아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힘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앞날은 더욱 밝고 그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줄 것입니다. 황영웅 가수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가 겪었던 고난과 역경은 그의 음악과 캐릭터의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특히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의 울산 촬영 현장에서 친구들이 그의 근면함과 성실함에 대해 증언한 것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황영웅 가수가 결승 직전에 은퇴를 발표하면서 그의 이야기는 잠시 잊혀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팬들과 친구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그의 진정성과 재능이 다시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치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언론의 태도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부정적으로만 보도했던 언론도 이제는 그의 재능과 진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영웅 가수는 자신의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삶의 위안과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진실을 가리기도 하지만 결국 진실은 언제나 밝혀집니다. 황영웅 가수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하는 예입니다. mbn 측에서는 황영웅 가수님을 데려오지 못한 것에 대해 분명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 tv조선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 쇼핑 이 불타는 트롯맨의 인기를 더욱 위협할 수 있어 mbn에게는 최악의 타이밍이 되고 있습니다. mbn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황영웅 가수님을 섭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황영웅 가수님은 복귀할 생각이 없으시니 mbn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미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mbn은 황영웅 가수님을 다시 불타는 트롯맨으로 데려와 프로그램을 재도약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방영될 프로그램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지어 프로그램의 존폐에도 위험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편 황영웅 가수님께는 천천히 복귀하셔도 좋으니 몸 건강을 잘 챙기시며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현재 6월임에도 날씨가 많이 더운 만큼 황영웅 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며 황영웅 가수님의 노래를 들으며 힐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